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페루 북동부 로레토, 새끼 노란 점 거북 방생이 진행된 현장입니다. 페루 파카야사미리아 국립생태보호구역에서는 지난 20년간 멸종위기종인 노란 점 거북이들을 보호해 왔는데요. 거북이들을 다시 아마존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2019년, 올해 벌써 3200머리의 거북이를 방생했답니다. 페루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현장. 건강한 모습으로 아마존의 품을 마음껏 누비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